최근에 이렇게 오렌지파이 5도 나오고 오렌지파이 03도 나오고 라즈베리파이 5가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열 받네 내가 라즈베리파이로 영상을 얼마나 찍었는데 나한테 5를 안 보내주지? 내가 맨날 개조할 때 니퍼로 램 포트와 usb 포트 부시는 게 열받아서 나한테 안 보내주나? 주문해놨는데 언제 올려나? 아 그러고 보니까 하드커널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가 됐는데 하드커널 이야 이게 뭐지? 15주년 와 하드커널이 벌써 15주년이 되었네 반값 세일이네 반값 세일 아 그러고 보니까 오드로이드코 슈퍼까지는 내가 구매했는데 오드로이드코 울트라를 생각해보니까 사질 않았네 리뷰도 안하고 소장용으로 하나 구매해야 되겠다 리뷰는 지금 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소장용으로 하나 그레이로 구매하자 이야 맞네 리뷰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세팅하기는 귀찮고 그냥 창고에 넣어놔야 되겠네 아 잠깐만 전에 하드커널 포럼에서 오드로이드 고 울트라용 안드로이드 누가 개발했다는 거 본 거 같은데 오드로이드 고 울트라 프로젝트 오 여깄네 안드로이드 12 오 대부분이 다 작동하고 하드웨어 디코딩 이건 뭐 영상 보는 거니까 상관없고 아 대기 모드가 안 되네 그거 외에 대부분 벌칸도 지원되고 이것도 오면 누가 다 리뷰했겠지 오드로이드 고 울트라 안드로이드 울트라 리뷰 울트라 리뷰 어 리뷰 울트라 리뷰 오 안드로이드 리뷰가 없네 오 개꿀 안녕하세요 닥터키입니다 자 오드로이드를 만든 하드커널사가 저도 몰랐는데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립 15주년 맞이 50%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정 수장이기 때문에 저도 재빨리 오드로이드 고 울트라가 없어서 오드로이드 고 울트라를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네 뭐 지난번 슈퍼와 마찬가지입니다 외형도 같고 그리고 이 케이블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네 이렇게 끝부분에 타입 C 단자와 USB-A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꽂아서 방전되었을 때 충전을 시작할 때 회로 구성상의 문제로 뭐 이렇게 타입 C 충전기만 꽂아서 충전을 하면은 초기 충전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전 시에 다시 충전할 때는 이걸로 해야 된다고 하네요 네 이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뭐 타입 C 충전기 꽂아놓고 뭐 자기 전에 충전해서 하면 되긴 하겠지만 하드커널사가 요런 점은 조금 아쉽긴 하죠 자 지난번 슈퍼 외형도 같고 CPU만 바뀌었죠 이때 이 제품은 사실 뭐 좀 아쉬웠죠 화면도 많이 커졌는데 이전 제품인 오드로이드 고 어드벤스와 똑같은 CPU 락칩 CPU를 써서 조금 더 성능의 업그레이드를 바랬던 사람들에게 약간의 실망감을 안겨 주었는데 이 제품 오드로이드 고 울트라는 자 하드커널의 최신 싱글보드 컴퓨터 오드로이드 N2L과 같은 성능을 지닌 CPU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램은 2기가이지만 뭐 리눅스 게임기로서 에뮬레이터들을 실행하기에는 뭐 2기가 램은 충분하죠 오드로이드 고 슈퍼에도 에뮬랙을 설치해서 세팅을 해놨었는데 이 제품이 나왔을 당시에 이렇게 큰 화면으로 에뮬레이터 게임기가 나와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요 십자키가 좀 아쉽긴 했지만 뭐 어쨌든 이 오드로이드 고 시리즈는 뭐 하드웨어 개발자를 위해서 나오는 제품을 컨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디자인은 조금 투박하고 이런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쓴 듯한 제품이었지만 또 이 하드웨어가 중국의 많은 개인기 제작 회사들에 의해서 카피가 돼서 뭐 그야말로 오드로이드 고 시리즈로 인해서 에뮬레이터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오드로이드 고 오드밴스부터 시작된 거죠 그게 네 이 제품 뭐 똑같은 CPU를 썼기 때문에 자 오드로이드 고 슈퍼는 이전 제품처럼 뭐 100% 공개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 로직 S92X CPU를 가진 에뮬레이터 게임기들이 난립하게 되었을 텐데 뭐 안드로이드로 나왔겠죠 만약에 중국 회사들이 카피를 했다면 그런데 뭐 중국 회사들이 카피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중국 회사들이 유니 SOC CPU를 사용해서 안드로이드 게임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제품들을 카피해서 중국 회사들이 기술력을 많이 늘린 다음에 여기서 막히니까 이제 타이거 T618을 단 안드로이드 게임기들을 만들게 됨으로써 안드로이드 게임기들의 전쟁이 또 시작되게 된 것이죠 뭐 T618도 사실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완벽하게 PS2까지 하려면 좀 아쉬운 면이 있죠 물론 이 암 로직 S92X도 뭐 오드로이드 N2L로 제가 리뷰도 하고 게임기도 만들었지만 이것도 뭐 PS2를 즐기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제품이죠 자 그리고 또 이 제품으로 이 CPU가 여기로 들어가면서 약간의 언더클록이 있었는지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에뮬레이션 성능이 여기서 잘 돌아가던 게임들이 여기서 렉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지금 반값에 팔면 안 살 수가 없죠 게다가 에뮬렉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리눅스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설치하고 세팅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안 살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 회사 자체가 이 로고만 보더라도 개발자들을 위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거 사서 뭐 그냥 에뮬렉 한번 세팅해보고 창고로 보내려고 했는데 안드로이드가 된다면 또 참을 수가 없죠 안드로이드 게임기 만들기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드로이드를 설치하는 방법 간단히 알아보고 한번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치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드로이드 포럼으로 가서 오드로이드 고 울트라 프로젝트 여기서 안드로이드 12 자 그리고 이 리니지 OS 19.1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만드신 분은 노타임 2D8 이라는 분인데 맥주 한잔 사드리려고 했는데 도네이트 버튼이 없네요 아 다음번에 도네이트 버튼 넣어주시면은 제가 맥주 한잔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압축을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압축 해제가 되었고 자 이제 오드로이드 고 울트라 내부 eMMC에 OS를 설치해 줄 차례입니다 내부에는 16GB의 eMMC가 들어 있습니다 자 L2, R2를 누르고 전원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여기서 L2, R2를 떼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리커버리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 Type-C 단자를 통해서 PC와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PC에 연결되면 자 이렇게 PC에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애처와 같은 이미지 버닝 툴 뭐 윈32S, 라즈베리 파이 이메이저 뭐 다 사용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파일을 리니지 OS 선택해 주고 여기 셀렉트 타겟에서 컴퓨트 모듈을 선택해 주시고 플래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료가 되면 다른 안드로이드 기기와 마찬가지로 설치할 수 있는데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눌러주셔도 되고 USB 포트에 마우스를 연결해서 하셔도 됩니다 네 이제 안드로이드 설치 및 세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슬립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그냥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마다 부팅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개발자가 나중에 기능을 넣어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팅은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립니다 자 그리고 ATV 런처를 사용해서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터치가 된다면은 다른 런처를 사용해도 되겠지만 터치가 안 돼서 지금 현재는 ATV 런처로 십자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뭐 여러가지 설정을 하고 그럴 때 그때는 십자키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보시면 눌러도 설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우스를 연결하고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정보 한번 보시면 오드로이드 고 울트라 그리고 안드로이드 12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로그인까지 완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키보드 마우스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와이파이를 사용하려면 또 와이파이 모듈을 장착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가지 모듈이 있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렇게 블루투스 와이파이 같이 되는 USB 요런게 되면 참 좋을텐데 되지가 않습니다 뭐 이것도 안 되고 다 흔하게 사용되는 것들 안 되고 요 두 개만 지금 현재 됐습니다 그래서 하드커널에서 나온 모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바로 또 사용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부팅할 때 요거를 장착한 상태로 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슬립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종료입니다 자 안켜지죠 네 다시 한번 부팅을 해서 와이파이가 연결이 됐다는 것이고 네 플레이 스토어 이렇게 잘 됩니다 네 플레이 스토어 잘 되죠 지금 현재 개발자가 이제 아날로그 스틱이 마우스로 작동하게끔 그런 것도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음 버전에서는 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런처 같은 거 사용하면 네 정말 안드로이드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유튜브 넷플릭스도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유튜브도 뭐 다 됩니다 스크롤이 안 되기 때문에 마우스를 또 연결을 해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넷플릭스 세로로 나오네요 아 넷플릭스 앱은 작동이 안 되네요 설치까지는 됐는데 작동이 안 됩니다 사실 이걸로 누가 넷플릭스 유튜브 보려고 이걸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자 물론 유튜브나 넷플릭스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 TV브라우저에 들어가서 네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십자키로 마우스처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네 이렇게 유튜브 여기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리모트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자 PS 리모트 플레이 공식 앱은 안 되고 이 PS 플레이라는 유료 앱만 가능합니다 이 앱으로는 자 콘솔 찾는 중 네 제 PS5 켜지는 소리가 지금 들리죠 돌아가는 소리도 나고 네 이렇게 PS 리모트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제 가격 주고 사면 성능 때문에 아쉬울 수도 있지만 반값 할 때 사서 이 안드로이드 설치하면은 정말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뭐 물론 클릭이 안 되기 때문에 L3, R3가 없긴 합니다 해상도가 낮고 화면 반사가 심해서 실제 눈으로 보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딜레이 없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리모트 플레이까지 보셨고 이제 에뮬레이터들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드림캐스트, PSP, PS2, 그리고 게임큐브까지 한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드림캐스트 이 CPU에서 드림캐스트는 사실 볼 것도 없죠 100% 구동하는 거 보셨고 PSP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뭐 60프레임, 풀프레임으로는 뽑지는 못하지만 55프레임 내외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SP도 뭐 가장 사양을 많이 요구하는 갓 오브 워의 경우에도 100% 구동은 안되지만 그래도 높은 구동률을 보여주었고 다른 PSP 게임들은 거의 완벽하게 구동됨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갓 오브 워 보셨기 때문에 자 그럼 PS2 아 네 데모 화면부터 상당히 렉이 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거의 플레이 불가 수준이죠 네 사양이 많이 요구되는 3D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어렵죠 네 하지만 이런 게임들의 경우는 뭐 거의 50프레임 후반대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퀄드 세트 2 같은 단순한 게임들 즐기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네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2D 게임의 경우에는 전혀 무리 없이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돌핀 에뮬레이터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타이틀 화면부터 프레임이 많이 떨어지네요. 아, 네. 프레임이 좀 많이 떨어지죠? 한 22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플레이는 가능한데 쾌적하게 게임을 즐기기에는 무리가 있죠. 24프레임 정도가 나오는데 간헐적으로 심각하게 프레임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가 되지 않는 안드로이드 게임기 정말 흔하게 접할 수 없는 게임기인데 사실 뭐 안드로이드를 하라고 나온 게임기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만든 OS 치고는 정말 상당히 완성도 높은 OS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초반에 세팅할 때만 마우스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 사용할 때는 뭐 이렇게 마우스 없이 컨트롤러로 거의 대부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뮬렉처럼 많이 사용되는 프론트웬드 외에 이렇게 안드로이드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주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이고 이 OS 자체도 개발자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뭐 마우스 모드도 사용할 수 있다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에뮬렉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젤로스, 뭐 여러가지 OS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세팅 놀이를 즐기는 분들에게는 뭐 정말 좋은 기기죠. 아무튼 뭐 그렇게 사용하라고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이 반값 세일할 때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세팅하느라고 정말 시간 가는지를 모르고 재미있게 세팅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뭐 에뮬레이터, 리모트 플레이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유튜브 영상도 볼 수 있고 여러가지 다양한 것을 즐길 수가 있는데 아, 그리고 안드로이드 게임을 한번 설치를 해봐야 되겠네요.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게임을 하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키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아, 2분만에 먹통이네. 야, 역시 뱀파이어 서바이버 저사양 게임이 아니었어. 어? 택배가 하드커널에서 택배가 왔네. 내가 주문한 게 없는데 이게 뭐지? 아니, 이, 이것은 죽음. 이게 뭐지?